지명박이를 칼탕 쳐 죽이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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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서 통과에 접하오니 이 가슴이 막 후련해집니다. 정말 복수일령으로 망장약된 우리들이 한결같은 신정을 대변한 통과라고 생각합니다. 지명박이는 물론이고 저 지새끼 무리들과 그놈들이 소구를 불이 번쩍나게 탑사게 벌일 행동소서는 벌써 이미 전에 조직됐어야 했을 것입니다.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손길 안에 자라난 백수단혁명강군의 불맛이었던 것인가를 이제 저 지명박인 무리들은 몸서리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. 멋된 성아지 웅치부터 뿔난다고 나서부터 초나에 멋된 짓만 걸러오는 네 명박 지새끼 무리들에게 빈말을 모르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진짜 청태 맛을 보여줄 때는 왔습니다. 나도 특별작전행동서서 소원이 돼서 지명박의 모가지를 따오는 송전에 참가하고 싶습니다. 최고사령관동지 능력만 내리십시오. 일단 송전이 개수되면 나 혼자의 힘만으로도 가정스러운 쥐새끼 무리들을 얼마든지 남의 바닷가에 수장해버릴 수 있습니다. 하루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고 못없이 까불어대던 지명박의 욕스러운 쥐상통이 저렇게 볼둥지가 되는 것을 보니 십년 묵은 채증이 다 뚫어지는 것 같습니다. 우리는 바로 이렇게 지명박 쥐새끼 무리들을 소탕하고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 장군님의 강국한 유언이며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역사적이없도 단숨에 단숨에 송치하고야 말 것입니다. 후다 있다!